훔쳐 가는 것 같긴 한데 총알이 오? 가겠는데? 거기 말고 일로 와서 해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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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라도 가까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가다가 아 사라지는 것 같다 그치 너무 멀면 한 대나 먹나 자지냐 이거 온다 오 왔다 아니 미친 새끼들 일로 왔는데 아 저기로 온다 저기서 오는데 저기 앞에 그러게 아 우리 토대 때려 또 어 뭐야 이미 도착한 애들도 있구나 어 도착했어 도착했어 오고 있는 애들도 있어 저기 와 대쪽에 좋긴 하네 우리 근데 불 또 어디 갔냐 다 부셔졌냐 불? 없지 원래 없었을걸? 아니 우리 아까 막 모닥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그냥 요리하는 것 때문에 보였던 거 아님? 아니 아까 파이어볼도 있었고 스탠딩 토치 아 있다 잠자봐 이거 어 잠아 굿 굿 야 그럼 저기 뒤에 한번 먹으러 갈까? 가? 가자 자고 일어났는데 체력이 회복이 안 됐네? 그거 따로인 것 같던데 벽에 장착하면 근처의 적들이 무거운 물체를 와 이거 벽에서 나무 굴리는 거야 이거? 그런 게 있어?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월트랩? 아 맞네 나무판자랑 그럼 저런 건 재장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이 쩐다 저게 뭐냐? 별게 다 있다잉 참 어? 또 온다잉 아이씨 야 이번엔 뒤에서 온다잉 아이씨 아이씨 뒤에 갔 잠시만 얘네들 이동 경로 좀 보자 죽이지와봐 돌아서 아마 정면으로 돌아서 정면으로 오는 건지 혹시 몰라 또 혼자 왔어 근데? 아 저기 또 있다 한새끼 아 그러네 응 돌아서 정면으로 오겠다 아 돌아오겠다 아 돌아오겠다 아 이미 왔네? 씨발? 야이 개새끼들아 그걸 왜 부쳐? 도자기를 어이가 없네 이새끼들 차라리 토대 말고 그거 부수는 게 좋기는 한데 그러네 비싼 건 알아가지고 가자 뒤에 있었지 이 새끼들 너네가 자초한 거야 저기 있네 보이네 팔랑팔랑하네 저기 씨발 놈 저거 저거 아까 니가 쏘려던 애 아냐? 어 약간 존나 어려운 난이도를 고른 거 치고는 그러게 이거 그냥 실망스럽긴 하네 너무 싱그러...싱거 같겠다 뮤탄트 하이웨이 패스는 뭐지? 아니 누군가 차지하고 있대 너네 중립적인이라고 적혀있는데 왜 병신아 공격을 먼저 하는 거야 얘네가 아닌 거 같은데? 레몬 나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석궁 아 오오오오오 죽였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석궁.. 소리.. 어? 아! 아! 오.. 어디야 어디야, 씨발? 어디서 날아와? 나 안보여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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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또 여기? 아, 씨발 새끼 아, 나 추리할 붕대! 아악! 어? 붕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나인트 들어와 붕.. 붕대 붕대 줄게 여기, 여기 버렸다 으아아아악! 와! 추리를 잡았어 우와, 이걸 이걸 사네 쟤네들 빤스로 만든거임 와아.. 야, 저게 기지바라? 응? 저 기지야? 우리집 아냐? 저 앞에, 저 앞에 야, 미쳤다 여기 저 앞에 지금 저 둥신둥실 떠있는거? 어! 나는, 여기서는 안보여 망경으로 봐야버릴 때 아, 여기서도 그냥 보이는데, 서도 아, 저 뒤에? 어, 저 뒤에! 아아.. 건물 레전드인데? 야, 쟤네 무슨 망토 같은거 있고, 가죽 코트 같은거 있는거 같은데? 왜 서야겠는데? 저리 가야겠다? 그니까 저리 가야겠네 이 섬에 뭐 없어? 여기, 그냥 나무 야, 저 전석이 또 있다! 어? 저 창 들고 있는 새끼 또 있어 뒤에 아, 깜짝이야 어? 걔 새끼 생긴거봐 와아 근데 왜 싸우는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네 그러게, 나 그냥 나는 약간 뭔가 마지막까지 남은 인간들끼리 왜 그렇게 싸우나 싶긴 하거든 이런 게임하면 이유가 없어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거 아냐? 저 새끼가 원흉이다 하하하하 욕심 너 체력 없지? 응, 없어 몇 퍼야? 그냥 한 5퍼 남았어 5퍼? 어 그건 살았다고 볼 수 없지 우리 그 오, 나 바지 좋네 화려한거 나오 드디어? 야 맘에 들어 하이힐 신고 운동하는 사람 맞네? 야야야 뭐하냐? 야야야 어? 왜? 요즘에 이거 잘못 휘둘러서 맞으면 나 가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잘못 휘둘러 뭐지? 너 방금 휘둘렀는데? 아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특히 이런 씨발 뭐야 그 붉은 해조류 붉은 산호 하나만 찾아봐 내가 체력 포션 만들어줄게 붉은 산호? 붉은 산호? 붉은 산호 붉은 산호 바다는 뭐 아무것도 없냐? 야아 저기 침몰한 배 뭐냐 저거 붉은 산호 붉은 산호 붉은 산호 붉은 산호 붉은 산호 쓰레기 짠툭 들어있구나 이 섬에는 뭐 없는게 좀 아쉽네 나무나 왕창캐가지 뭐 어 나도 그럴려고 근데 이 섬에 특산품이 하나 있긴 했어 레몬? 어 레몬 레몬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건 데 씨앗이 없어서 레몬은 씨가 안 나오나? 너 어딨냐? 나 배 이거 먹어 오.. 막 많이 찬다 왜? 어! 레몬 씨앗 나왔다 레몬이 훨씬 좋아보요 얼마나 차는데? 딸기가 배고픔이랑 갈증 10씩 올려주는데 레몬은 갈증 10에 배고픔 에너지 5씩 올려줘 에너지도 올려줘 얘는 어 나무 행복하다 나무 다 수입해가 아니 퀵슬롯으로 좀 꽉 차면 자동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일이 갖다가 넣어줘야 되냐 얼마 전에 생존 게임 땡긴다고 했던 거 기억함? 아 그랬나? 우리 마지막으로 게임한 지가 좀 오래됐을걸? 스타필드 땜에 한 2주인가 1주 되지 않았나? 아직 하고 있냐 스타필드? 하고 있어 나 오늘 낮에 우주선 새로 하나 생겨서 그거 개조했어 근데 넌 슬슬 아니야? 아 하고 있는데 니 소식은 들려와 너가 뭐 함장이 됐다 큰 배 주인이 됐다 정도는 18만원 써서 개조했어 18만원? 어 그거 뭐 C급이냐? 어 와 겁나 크겠다 맨티스를 그냥 C급으로 바꿨어 그런 것도 되는구나 근데 그거 그거 맨티스를 토대로 바꾸면 맨티스라고 알아봐 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맨티스라고 안 하더라? MPC들이 아 그래? 아니 다른 모습이라서 그런가 나는 저기 뭐야 주먹의 길로 거의 다 왔어 난 조금만 더 하면 주먹에 내공 실을 수 있어 이제 어 어이 ㅅㅂ 뭐야 이거 거점에 재미들려가지고 이게 판자구나 중립 아 이거 가끔 사운드 튀는 소리나는 거 극혐이네 응 자 스테미넌 왜 이렇게 안 차? 자로 메고 나무 깨는거 아 어이가 없네 결국에는 고철로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막 나무로 크게 짚지 말아야겠네 그런거 안되나? 아크처럼 대체에서 지어지는 아 근데 보니까 지금 아 오른쪽에 있네 스크랩으로 지어야겠다 애초에 아 그래야겠다 나무는 못쓰겄다 금속벽으로 지어야겠네 확인 나무는 그냥 거두는걸로 와 미친놈들 많은거같은 뭐라고? 미친놈들 많아보여 근데 이게 이게 얘네가 사는 건물들이 물론 다 제작자가 만든거긴 한데 약간 손수 만든 느낌 쩔어 게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하나 건축으로 만들어놓은거같은 느낌이 쩌네 프로면 그래서 다 캤나? 자 여기가 작은 바위섬이구나 56% 뭐야 내가 볼 땐 이 근처 바닷속까지 포함인거 같은데 아 뮤턴트라고 잠깐 떴다가 사라졌는데 흠흠흠 이거 원래 뮤턴트 탑인데 뭐 바뀌었다니까? 아 그래? 흠 음 pvp에서 애들이 지워놓은거같은 어설픈 느낌이 좀 나네 아 아 아 아 아 레전드인데? 아 아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으 아예 더 한층을 올릴까 여기로 판자가 돼? 판자? 어 나무는 이제 좀 많아 이 안으로 올리면은 걔네가 밑에서 공격도 안 될 테니까 아 아씨 짜쌽 와우 아 근데 이거 갬성 있네 아씨 저기요 아씨 피달았잖아요 피달았어? 그러게요 낙땜이 있네요 어? 여기 어디갔어? 원래 없었어 이거? 응? 여기 지붕 어? 여기로 없었어 지붕 그릴 위에 지붕이 없었다고? 어 그랬어? 어 그랬나? 잠깐만 어? 어? 어 잠깐만 그치 내가 부숭아 아니지?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그래? 안고 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얼추하는 느낌이다 음 아 구성 요소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이 미친 깜짝이야 고래인 줄 알았네 와 나 침몰선 찾았어 존내 큰 거 이렇게 있더라니까 그런 게 바로 앞에 있어 우리 아 시가 저거 망치 상어네 아 아닌데 이게 진짜 처음 봐요 이렇게 계단이랑 토대랑 안 붙여주는 게임 존나 처음 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도대체 뭔 게임이야 이게? 이렇게까지 안 붙여준다고? 와 아하 이게 뭐야 이게? 야 계단 그럼 계단 연장은? 아니 미친 새끼 계단 연장 안 해준데? 어 안 해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어떻게 해야 되지? 건축 알바노? 아니 근데 건축을 완전 또 신경 안 쓴 건 아니란 말이야? 아 왔다 나 밖인데? 이런 씨X 아니 씨X 밤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오는데? 가야 돼? 하하 다 죽었니? 북은 평화로워지는거 아무 일도 없었냐 시발 아 그냥 그럼 끝이야 너무 평화롭게 끝났네 이제 그들 점점 나중에 막 아니 아까는 뭐야 왜 한바탕 끝내고 건축하려고 뒤돌아보니까 저기서 헤엄치고 오고있네 이 시발 존나 시도 때도 없이 와 야 얘네 처음에는 맨손이더니 막 이제 주먹에 도끼 하나씩 들고 오는거 보니까 점점 막 석궁 들고 오고 이지랄일거 같은데 이제 웨이브가 아직 거까지 안온건가 어어 아 좀 좀 그런데 그거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 맞는거 같은데요 어? 오 시발 상어 그림자 뭐야 방금 쫄았네 아 아 고성경 손짓 못 기지개 안나온다 아 따져나 저거 너구나 내가 보여? 아 아 밑에 망치 상어 있어 존나 무서워 자꾸 왔다 갔다 그랬게 이 새끼가 어 뭐야 갑자기 왜이렇게 어두워져 무섭게 날 저물어? 어 저물어 지금 아이씨 어어 갈래 어 이건 아니야 하하 이걸 어쩐다 월트랩 스크랩 금속 저걸 한번 연구해보자 자 이러면 자 이러면 아 이거 안되네 고철을 저장하는 선반이 따로 있구나 어 그거 필수임 고철 개맞음 지금 그래? 짜증남 짜증남 금.. 스크랩 금속 금속 배럴 금속 선반 금속 선반이 더 많이 저장하겠지? 봐봐 아오 아오 어 뭐야 랩걸 어? 뭐야 이게 오오오 야 오오오오 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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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터졌어 뭐야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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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많이 안... 음 Gre't 진짜 거얼받는다 에arg 아니 보통 이벤토리에서 모두 꺼내게하면 꽉찬 있는... 아 아니야 네, 됐습니다 굳이 아니 상자가 왜 씨발 한 번 갔다가 밀당해놔라? 안 열리다가 뒤돌면 열리고 조금 떨어지면 열리고 비슷한 말을 우주 게임할 때 들어본 것 같다고요? 시스타필드인가요? 아, 이게 벽이 있어야 되는구나 확인 잘 수 있나 지금? 아 자자 조금만 있으면 오케이 벽 벽 약간 뷰 망치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싶긴 한데 해야겠죠? 해야지 자자 아, 제발 구성용소 세 개만 더 줘, 진짜 뭐 하려고? 다음 티어 좀 열어보게 뭐가 있나 아, 존나 싫어 아우 이, 이게 뭐지? 뭐지? 뭔가 방어를 해주겠죠? 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그냥 그건가? 벽을 못 끼워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건가? 뭐지, 이게? 뭔가 되게 확신이 없네 아, 니가 와서 이거 2K로 읽어줄래? 벽에 장착하면 나는 무거운 물체를 해서 끝나거든? 아, 잠깐만 내가, 내가 한번 그거 탭에 건설하다 가면은 다섯 번째 그 울타리 모양에서 오른쪽에 월트랩 있잖아 어, 어 난 무거운 물체를 까지밖에 안 나와서 존나 떨어뜨립니다 아, 떨어지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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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2K로 가시죠 거운 걸 참 Sch stimmt 별의 별 걸 다 억션에다 넣어놨네 떨어진다는 말이지? 막상 배 안에는 뭐 이렇다 할 게 없네 이렇게 하는 거 맞겠죠? 이거 이 방향이 맞겠죠? 누가 봐도 이 방향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설치하는 건가? 안쪽에서? 이거?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면 배 덩치만 컸지 먹을 거 하나도 없네 쓰레기네 이러나 저러나 지붕은 안 달리는구나 아니면 바닥은? 바닥은 배가 하나 더 있네 근데? 상원윤을 잡아야 되나? 이런 씨... 되는 게 없네 이거 뭐야? 이거 달면 그냥 이 벽은 허당되는 거야? 애들 쳐들어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작동하는 좀 보게 또 이렇게 바라면 안 온다? 또 이렇게 바라면 안 온다? 아니 진짜 이거는 요 높이가 딱 합리적인 것 같죠? 와... 높이는 기가 막혔는데 아... 계단을 옮기자 높이가 합리적이었으니 알겠는데 알겠지 아니셨으면 좋겠다 서로가 자랑스럽게 이제 점점 시작하자 와 됐네 와 이게 되네 됐어? 와 이거 진짜 개 아 높이 레전드 딱 좋아 뭐야 나 목재 180대를 다 썼어? 아니 다 썼다고? 아니 그건 좀 심한데? 다 썼어 아니 그걸 이거 다 써버렸네 집이 넓어지긴 했어 그래? 응 원하지 않는 방향일 수 있긴 한데 저 헤엄쳐 오는 거 ㅈㄴ 웃기네 창 들고 나도 좀 많은 걸 가져오긴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없는 그런 오오 괜찮은데 쭉 올라가면 2층이요 음 여기는 뭔가 벽으로 막으면 내가 손해인 것 같긴 한데 이거 빨리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봤으면 좋겠네 그래야 이걸 수정하든 말든 하지 이거 너 뭐가 필요한데 지금? 나 개조체 세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 빼고 다 나왔다 여기 네 번째 상장 가면 열어봐라 난 뭐 많이 가져왔거든 개조체? 어 개조체래 개조체가 뭐지 근데? 구성 녀석 구성 녀석 나한테 일곱 개 있어 어? 나 세 개만 왜 그렇게 났대? 개조체가 뭔데 나 개조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던 거야? 랩넌트라는데? 아 랩넌트 난 왜 입고 있는 건데? 난 왜 입고 있는 건데? 난 아예 뭔 소리 하나 했네 나 이거 다음 티어 열었다? 응 보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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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야 아 야 그 개조체 씨발 써갖고 여는 거 맞아? 우리 우리 개조체 열 개면 모터보트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그거 가솔린 필요하잖아 뭐 가솔린 많아 근데 그 가솔린 다 떨어지면 안 움직이는 거 아뇨? 당연.. 당연하지? 아니 그니까 그거보다는 사람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는 거야 아 아 와 화약? 황이랑 숯? 지랄났다 뭐뭐 만들 수 있지? 화약 탄약 칵테일 뭐 이거 화염병 헉! 오른쪽도 있구나 오른쪽도 있다는 게 무슨 소리야? 아 난 왼쪽만 봤어 오른쪽은 아예 못 봤어 아 난 또 해상도 때문에 오른쪽 안 보인다는 줄 발구경 권총? 지금 우리 만들 수 있는데? 근데 화약이 없어갖고 지금 총알을 못 만드는구나 야 배낭 와 배낭 쩐다 저기에 상어 가죽 들어가네 마린 물고기 가죽 금방 갖고 올게 아 그래? 찢어 죽일 수 있어 근데 연구를 해놓을게 응 여기 상어 족치러 가야겠다 어두워지기 전에 어? 구성요소 제작 가능하네? 재료가? 철괴요? 씹 그래서 나보고 금속탐지기에서 광물 많이 필요하다 그랬구나? 배낭 연구 뚫히네스 응 이거 LP판 뭐야 바닥에? 내가 놓은거야 어? 하하하하 상어는 왜 저렇게 딜구야? 못 물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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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긴 물어 여기 상어 병신이네 상어 왜 저렇게 야 그러면 우리 그것 좀 하자 그 개조체 아 개조체래 구성요소 만드는 게 철주계라며 그럼 철광석을 캐야 될 거 아니냐 곶갱이? 철광석을 곶갱이도 곶갱이인데 그 재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녹여서? 그 보니까 뭐 놓으라고 만들 거 있던데 아 그러네 고무랑 스크랩금속 들어가네 아 나무 아 180 나 나무 있긴 하거든 20개 넘게 기다려봐 나 이거 물고기만 잡고 갈게 아 청태치 도망가는 거 개꿀 봤네 나무 스크랩 와 이게 나무도 많이 들긴 하는데 나무 다섯 개는 좀 심하지 않아? 이렇게 밖에 없다 거나? 거짓말 아 여기 좀 있네 그래 그 가져왔어 응 뭐뭐 주면 되지? 상어랑 물고기 밑에 버려놨어 너 아까 상어 네가 잡은 것도 하나 있잖아 어 그걸로 연구를 했어 아 일로 와봐 그러네 상어 한 마리 더 잡아와야 돼 오케이 별로 안 무섭다 여기 어 나 여기 노우 만들었어 철 캐와야 되는구나 철? 여기 스크랩 자 나 잠깐 상어 캐올 테니까 이거 좀 하고 있어 아냐 아냐 이거 녹이는 거 아냐 아 그럼 나 곡괭이를 만들어줘 내가 상어 잡아 올게 상어 상어 아까 저 앞에도 하나 있지 않았나? 음 스크랩 금속 밧줄 집 앞에도 아까 상어 하나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잡았나 아까 그 새끼가 그 새끼인가? 대조류는 진짜 만들어서 먹어야겠네 그냥 먹으면 쓰레기네 와 이 돌 도끼 이제 버리네 좀 아이템을 버리려면은 그냥 물에다 빠치면 되나? 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렇다니까요 이런 게 꼭 꼭 이제 좀 테스트 좀 해볼라고 와라 이러면 안 온다니까요 시발 새끼들 개같이 조용해지긴 했네 아 진짜 안 와 기다리고 있는데 어이가 없네 진짜 상어를 또 찾으니까 없네 아까 꽤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까 꽤 있었던 것 같았는데 걔네도 소식을 들은 것이다 걔네도 소식을 들은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린데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네 어 그럼 이제 구성요소 만들 수 있으면 진짜 철만 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굿나 좋잖아 근데 유리도 없고 유리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구성요소에 어? 멀리서 봐도 저거 너무 위협적으로 보인다고요? 아 아 내가 만든 거요? 잘 됐지 뭐 아 소리 아 총알 튀는 사운드랑 같이 쓰지 말라고 아 진짜 한 1-2년 이 사람이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하지 않고 한다는 가정하에 꽤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난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왜냐면 난 배그도 완전히 처음에 우리 똥게임이었잖아 완전히 낙하산 타고 내려가는 것도 개 끊기고 병신게임이었잖아 그거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물론 해주면 좋긴 한데 이제 바다 생물이 몇 없는데 그래? 상어도 없고 이젠 청소치도 몇 마리 없고 자 오 레몬 오 레몬 어 깜짝이야 지구 43 지구 43 이라는 데를 발견했다는데 그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나 바닷속을 말하는 건가 어? 그 와중에 나 장갑 끼고 일하고 있었네? 뭐야 뭐야 아 저 격하게 테스트 해보고 싶다 언제 오지? 그냥 네가 까봐 설치해봐 그러다 아니 안돼 아 쟤네한테 가서? 어 아까 석궁 몇 발 쏘니까 막 오지 않았나? 그래서 온 것 같긴 같진 않긴 한데 쏴봐야겠다 우리가 가서 쓸어버렸구나 그래서 없네 그러면 보낼 애들이 없으니까 안 오는거지 뭐 아 아 진짜네 그냥 쓸어버렸구나 헐 아니 그렇다고 안와? 못 오는거지 없으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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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랄마야 이거 하하哈哈哈 진짜 지랄 지랄금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설마 철 하나 넣고 빼고 하나 넣고 빼고 내 느낌 상어가 씨발 멸망했냐? 좀 씨발 극혐이네 이거 오케이 구성요소 잠금 해제 하나 어? 다섯 개를 만든 건가요? 지금? 잠시만요 어? 아닌가? 왜? 그렇게 믿고 싶은 건가 내가? 잠깐만 아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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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왔다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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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얘들 활 쏜다 그래? 야 속공 얘들 나 가는 중이야 나도 집으로 나 가는 중이야 나도 집으로 야 아잇 잠깐만 야 야 야 나 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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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대 붕대 붕대 아 붕대 만들 줄 몰라 천으로 천으로 천 세 개 붕대 나 왔다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오우 잠시만 너무 많은데? 나도 피가 없는데 지금? 야 우리 기지 터진 어 C8 안 돼 아 개새끼 야 트랩 일 안 해 에? 트랩 일 안 했어 방금 에이 설마 야 정말이야 설마에 설 그런 아예 그게 없어 진짜 그냥 아예 안 했어 일을 어 뭐야 뭐야 아 너가 지금 부수고 있는 거구나 어 어 위에서 뭐 떨어지길래 아예 일을 안 했어 그 작동 방식이 그게 맞아? 일단 모르겠어 그래서 다시 만들거야 하하 이제는 진짜 어쩔 수 없다 이건 우리가 좀 불편해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음 이건 좀 많이 불편한데 오 예스 오 예스 너 방어구 같은 거 깨질 거 같은 거 있어? 대부분? 일로 와서 이거 한번 한 번 너가 Satan 눈 Ca me 낮에 해야 겠다 공간중 아 터머 mue 나왔어 야 이것을 해봐 흘리하다 오오오 풀로 수리됐지 굿 어 아 내가 연구가 너무 역겹다 연구만 엮여온게 아냐 뒤에 이게.. 이거 보여? 뒤에 녹이는 거? 하나 넣어주고, 하나 넣어주고, 하나 넣어주고, 하나 넣어주고 장인이네 하나 넣어주고 이게 지금 철이야? 응 하나 넣어주면 빼고, 하나 넣어주고 이런 씨 야, 이거 다음 거 연구 보니까 향상된 그릴 뭐 그런 게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땐 향상돼야지, 양심이 있으면 근데 문제는 향상된 그게 없어 없어 지금 저거 뭐라 그러지, 우리 저거? 재련하는 거? 향상된 그릴 난로 상어 잡았어, 혹시? 아니 없어, 씨.. 계속 돌아다니는데 하나도 안 나와 내일 다시 가보자고 아, 그 향상된 그릴은 좀 바로 필요할 거 같기는 해 나무 절약이랑 숱이 더 많이 나온대 숱? 아, 그럼 자라 그냥, 씨.. 아, 진짜.. 아, 진짜.. 아, 됐다 흐흐흫 안 돼, 미친놈들아 아직 준비 안 됐어 또 왔어? 어, 소리나 아! 또 시발, 창 쏘는 소리나네 버릇없지, 또 나도 석공 만들어야겠다 창으로는 못하겠다 어? 이거 진짜 총소리나는데? 아 아 아, 출혈이구나 어우, 뭐야 아, 나 죽겠다 어 너무 많이 오시는데? 어? 어, 갑자기 한 대 쳐먹고 또 출혈당했어 개새끼들아 어? 어? 에헤이 좋아요 근데 문을 열긴 열었는데 왜 안 닫힘, 이거? 뭐인거? 아 아 나 참 야, 이 정도면 상인이 우리에게 좀 고마워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없었으면 여기 안 왔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그건 존나 불편한 진실이니까 여기 안 해도 되고 아이고 불법 점거 까진 아니구요 그래서 너는 철광석이 어디서 났냐? 아, 이거 아까 우리 그 섬같은 데 있었어 캐왔어 그걸? 어 캐왔지 아니 왜 산물이 보이는 것과 다릅니까? 황에다가 숫 금속 아 됐네 이제 아휴 찌긋찌긋해 너도 꺼져 곡괭이 있으심? 좀 빌려주심? 응? 곡괭이 받아들어가서 좀 캐오게 이거 작동하는 건 낫겠지 곡괭이 만들었으면 작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보통은 그냥 되는 게 맞긴 한데 아 이게 문을 보고 누르는 그런 게 아니군요 그냥 허공을 보고 해야 되는군요 처음 알았네요 뭘 바리바리 싸우긴 했네 딱히 광물 움직이가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데 대충 보니까 광물 같아 보이는데 다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다 캐고 나면 필요하지 않겠네 그것도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꼴 받더라고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됐나? 이정도면? 여기 확실히 입구가 이거 하나라 편하긴 하네 여갱이 내구도 있네 꼴에 꼴 받네 가시철사 가시철사 아멘